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야 참 이게 이제 이번에 이번에 좀 무리를 빚은 분이죠. 이걸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조금 이제 말을 다듬었으면 될 건데 한미반도체가 거품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 의견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박순영 전 금양이사께서 말을 좀 이렇게 가려서 했겠지만 가려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니 한미반도체가 거품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메타가 거품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의견이니까. 여기다 고발하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안 들어봤는데 경찰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반도체가 거품주라고 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순영 작가를 불송치 처리했다. 범죄적으로 불송치가 여러분들 뭐 어떤 의미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구속이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경미한 거지 않습니까. 혐의 없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불송치가 무혐의 처분이네요. 한미반도체가 박 작가를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게 얼마나 겁난 세상입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선거 문제 떠들 수 있겠습니까. 못 떠들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조작된 게 있으면 도작 밝히고 그다음에 일체 논평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내야 될 것 같아 저도. 이렇게 해서 뭡니까. 고소고발 들어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튜브 방송에서 정시를 좀 아는 사람이 재무제표 보니까 이게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좀 거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뭐죠. 고소를 한 놈들이 어디 있노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들 웃깁니까.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9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맹예훼손 가장 여러분 좋아하는 제목이 맹예훼손 및 사실 아닌 것을 유포한 죄지 않습니까. 박 작가를 고소했다. 이 뭐 나라가 막 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지난 7월 22일과 28일 상상스케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반도체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해서 감소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거품집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대형증권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의견이지 않습니까.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건 말도 안 되는 폐약질입니다. 범죄행입니다. 이거 뭐 폐약질 범죄행이라는 것은 단어가 좀 과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좀 강한 단어를 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들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해소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의견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조만간에 더 이상 선거 문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뻔합니다. 그렇게 이런 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옥죄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두 명이 글 남겼는데 불송치라고 이런 것을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있다니 이러니 요새 애널리스트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주식이 있어도 매도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단점을 말했다가 명예훼손하냐니 세상에 주식도 명예가 있습니까.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맞죠. 그게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불송치라는 말은 결국 밧데리의 말이 허위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그냥 사건이지만 제 눈에는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주가가 좀 과대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물론 이 박순영 작가가 정치의 영향력이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자기 의견을 필요가 한 거지 않습니까. 의견을 필요가 한 거 가지고 이런 명예훼손을 했니 허위사실을 유포했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별로 다들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보도가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검찰 경찰 등 카카오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기관과 총선 허위사실 비방대책에 이래가 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고소고발도 하겠죠. 허위사실 비방대응대책에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 10관계 기관과 총선 허위사실 비방대책에 공무원들 얼굴이 다 이렇게 굳어있는지 뒤에 보니까 엄정중립 공정관리 이게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의 모토모아입니다. 엄정중립 공정관리. 엄정중립 관리를 하고 공정관리를 했으면 내가 방송에 왜 다루겠습니까. 김오성님 말씀처럼 세상이 시끄러워 입 닫아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아닌데 그렇게 가는 거죠 세상이. 입 닥쳐 그거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 닥쳐 이런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